아 아 아 우채 어디 갔다 왔냐 에 에 으 아 그렇고 아 아 자두를 태워서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흐흐흐흐흐 이제 모인다 조금 싹 다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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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24 아 아 48 50 50 하하하하 이뻐요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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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왕 황 왕 왕 왕 왕 왕 옐로우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우와 오마이갓 아이고 거기 높은 기소 아그들이 다이빙을 해서 내려버리는구만 불 속으로 이어서 불로 올라오는구만 이야 10m 15m 15m 15m에서 20m 오마이갓 후후후후후후후후 아우가 이런데서 낚시를 한단계 참 참 멋있어요 경치도 좋고 굴롤 오구 잘 들어왔네 컷땅 어려운 오마이갓 상정도려우 하하하하 취드 데였어 에이 하하하하 나머지, 굿.. 굿보엘 아따 그럼 빡세네 한나 겨울 구려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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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려파피쉬 구려파피쉬 강력치 구려파피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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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